너무 심하잖아요. 17시간씩 노래 시키는 거에요. 사람이 아 그래요? 형 그때 주무셨잖아요. 아 잠시만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안경을 벗는 게 어떨까요? 형은 안 벗어요.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에 도전해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기자로 변신한 박완규 씨. 야 아직 헹굴 때 안 됐어 지금. 뭘 안 하세요. 노래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대사가 네. 네. 이건데 네 시간을 지금. 그분들 끝나니까 기다려야 되고. 아빠로써. 애들 그래도 한참 이렇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아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문제인가요? 모르는 거야 형은. 17살인데 얼마나 지금 인생이 고단하고 복잡하겠어요. 한참 되지. 어디 있어요 아이가? 뭐가 들어와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머리를 안 자를 겁니다. 왜냐면 많이 좀 감춰야 되고. 아니 근데 옛날에 머리 짧았어도 예뻐요. 멋있는데요. 머리 기르고. 무대 위에서 했던 거. 그런 느낌을. 보이 간직하면서 다른 장르 음악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머리만큼은 절대 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언니로 친근해진 분이죠. 김경호 씨.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프로에 출연했어요? 네. 형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저 의외로 그래도 결수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요. 어떤 취미예요? 아니 뭐 한 두 마디만 보여주세요. 뭐 이 정도? 자 그러면은. 넌 질문 안 하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없냐. 서로 크게 관심이 없으신다고요.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죠?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죠? 국민 언니라는 별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여자친구는 일부러 안 사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자친구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못 봤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살이죠?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요? 일본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본인의 외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코 하나만큼은 정말 명품 코라고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쁘죠? 정말 피부가. 형 한 번 만져봐도 돼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둘이 잘 어울린다. 저하고 국민 자매잖아요. 방홍익 씨는 뭐예요? 방홍익 씨는 뭐예요? 국민이 뭐예요? 언니고 저는 여동색. 아 그래요. 언니. 언니? 네? 마지막 한국락의 전설 부활의 카리스마 리더 김태원 씨입니다. 얼마 전에 치매 검지를 반성한. 방송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지만 사실 심각하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까먹으신 적이 있어요. 좋은 문제죠. 염색약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건 상상도 못 할 얘기인데. 86년 대부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것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내가 좀 무게 있게 광고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 오래전에 저한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손진영 씨 앨범 언제 내주실 겁니까? 손진영은 열심히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굳이 뭐. 시기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 정도는 머리가 좋지도 않네요.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인터뷰 도중에 기타를 잡으시는 걸 봤는데. 끊임없이 곡에 대한 악상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곡이 안 나와요. 왜죠? 왜죠? 그걸 내가 모르죠. 형님 저 곡 좀 주세요. 나 살기도 가품. 1996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경호. 박완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사실 생일인가요? 과연? 박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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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도 지배하고. 낡우도 쉽고. 락의 전설로서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음악을 신의 숨결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죽을 때까지 그걸 노력할 것이고. 새겨듣겠습니다. 대한민국.